김치 냄새네. 웬일이야 애가 서른 것도 아니고. 엄마야. 어머. 아이고 이거 대형사고네. 엄마. 얼마죠? 5,000원이요. 여기요? 네. 그거 좀 주세요. 네. 저기. 네. 임신 진단 테스트 시험. 아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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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효은이. 아유. 저기 사부인. 안녕하세요. 저. 황희의 엄마예요. 효은이 외할머니요. 무슨 일이십니까? 아이 저기. 댁에 계시죠? 제가 실은 지금 사부인 댁 대문 앞에 와 있어요. 잠깐 좀 사부인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저는 들을 얘기 없습니다. 그냥 돌아가세요.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는 일도 전화도 하지 마세요. 여. 여보세요. 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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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. 네가 바코드 장난질 했다고. 그래서 내가 회사 잘렸다고. 야 못 찾았어? 왜 이래요? 이거 못 나요? 같이 가자 부장님한테. 가서 네가 사실들만 불면. 나 얼마든지 복직할 수 있어. 가. 부장님한테 가. 어서 빨리. 미쳤나. 이거 못 나요? 그래 나 미쳤어. 나 돌았어. 내가 안 돌게 생겼어? 네 그 개 같은 장난질에 나 회사 잘리고. 이제 딸같이 뺏기게 생겼어. 근데 내가 지금 안 돌게 생겼냐고. 놔요. 놔요. 못 나. 이렇게 같이 부장님한테까지 가. 같이 가서. 네가 바코드 바꿔치기 한 거라고 이실직구에. 그럼 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니까. 빨리 가. 가. 얘 왜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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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마 이리 와. 기지마 이리 와. 기지마 이리 와. 기지마 이리 와. 비켜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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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. 내가 뭐 어쨌다고. 왜 이래 효은이 엄마. 그래. 내가 효은이 엄마라 그래. 효은이 엄마라. 당신이 효은이 아빠 아니지만 나는 효은이 엄마라.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당신 부모님 편만 들고 당신 부모님만 챙겨. 나는 내 딸 효은이 내가 지키고 내가 챙겨서 내가 찾아올 테니까. 날 그렇게 못 믿어. 설마 내가. 당신한테 효은이 뺏어올 것 같아. 설마 내가. 엄마가 당신한테 효은이 뺏도록 가만히 지켜볼 것 같아. 못 믿어. 평생 봉인하기로 한 효은이 얘기. 당신 입에서 뱉어내는 그 순간부터 효은이 누구 퉁 쳐달라는 그 순간부터. 나는 당신 못 믿어. 당신은 아직도 모르지. 당신이 그 말을 뱉는 순간 내가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. 나는 지난 7년간 우리가 우리 딸을 키운 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더라. 당신은 그때 내 딸을 키워준 거야. 효은이는 영원히 당신한테 남의 딸이야. 자기 딸 두고는 절대. 그런 식으로 말 못해. 알어? 효은 엄마.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어. 내 딸 효은이는 내가 찾아올 테니까. 내 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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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딸.